차가운 레이커 여기 열기 어떻게 보이나 봐봐 아니, 카메라 보니까 차가운 레이커 차가운 레이커 차가운 레이커 안녕하세요 흔들림 방지기구야? 흔들림 방지기구야? 신기한데 봤어? 뭐야 이게? 짐벌인데 흔들림 방지기구 흔들림 방지기구 여기다가 꽂을 수 있는거에요? USB 꽂을 수 있는거에요 잘 나오긴 하네 얼마야 이게? 40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짜네 진짜로? 짐벌 비싸야 제일싼거 30만원 이거 움직여? 아 이거 저거 움직이는거에요 안녕하세요